2022년 6월 10일이었죠. 열린공감TV가 갑자기 새벽에 생방송을 합니다. 내용인즉 열린공감TV의 정천수 대표가 미국에서 허락받지 않은 모금을 했고 우리가 분노해서 게다가 반발하는 기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비번을 바꿨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켜나가겠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이 될 때 어디 계셨습니까?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방송을 직접 실시간으로 보셨던 건가요? 그렇죠. 보고 있었죠. 최영민과 강진구, 박대용은 제가 열린공감TV의 비번일 범언을 바꿨기 때문에 자신들이 앞으로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채널을 팔 수밖에 없다라고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바꾼 사람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최영민이 직접 먼저 시도했던 거고 그걸 원래 계정주가 복구한 건데. 그런데 지금 자기는 채널 보호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다? 누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저거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역시나 정천수 PD에게도 똑같이 알림이 가기 때문에 저런 짓을 몰래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죠. 일단 그 당시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이후에 별레 스튜디오를 얻고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 있고 그런 상태이기에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미국에는 왜 가신다고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획은 대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진보 진영에 계시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국에 갈 일이 없었겠죠. 지난 대선에서 패배를 한 가장 큰 요인이 포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중도에 있는 40%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도 40%가 기득권들이 만들어놓은 포털에 다 눈과 귀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열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시민포탈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시민포탈을 만들어야겠다는 당위성은 충분히 생겼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줄 것 같고 한국 내에서 만드는 게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서버를 자유롭게 해외에 두고 글로벌하게 해외에 있는 교민들과 국내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폭넓은 시민포탈을 만들어보자 했었는데 미국에 있던 그 당시에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 정보를 듣고 오라고 초판을 많이 던져서 그리고 자기가 사업도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 IT 전문가도 많이 알고 있고 사업가들도 연결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철철같이 믿었죠.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 그 당시에 열린 공감의 자금 상태는 어땠습니까? 초창기에는 되게 어려웠죠.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몇몇 특종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직전까지는 현금으로만 유보금이 약 20억 정도 채워질 정도로 탄탄한 재정을 갖고 있었죠.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 소속 기자여서 경향신문에서도 기본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열린 공감팀에서 별도로 취재비율을 지원해줘서 저보다 더 많은 봉급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자가 특별하게 취재를 하면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뽑아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이니까 직원들에게 주고 복제를 늘리는 게 맞다.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던 거니까 정리하자면 회사 내 자금 사정은 여유가 있었고 돌아가는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서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나가서 새롭게 시민 포털 그것도 왜 국내가 아니냐. 해외에서 서버 압수수색 같은 걸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만들겠다라고 가셨던 거예요. 긴 기간 모금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옹색하게 비용을 줄여가면서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18만 분을 미국에서 모으셨죠.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미국 내에서 교포들을 만나고 2억 정도 되는 돈을 모았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열린 공간이 20억 정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18만 불입니다. 그 18만 불의 돈을 빼돌리려 했다라는 걸로 얼핏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 자체를 인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그게 하지 못하게끔 막혀 있었던 돈인데 그래서 그 돈은 결국 누가 찾았습니까? 그 부분은 기금을 관리하던 당시 이혁진 씨의 부인인 임마리 씨가 현재의 더탐사로 보냈죠. 더탐사로 보냈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정황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범죄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행위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의도가 있고 시도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것에 대해 되면 그걸로 입은 피해가 없는 것이고 방어한 것이니까 더탐사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프레임을 씌워서 사기꾼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해서 인출하려 했기 때문에 추출하려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강진구가 그 당시에 생방송을 통해서 그 돈을 인출하려고 하기 전에 시아틀에 있는 황 대표하고 저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황 대표하고 저하고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했죠.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이 법인 계좌를 만든 후에 이걸 대표님한테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황 대표와 사전에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대표하고 그러면 이 과정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면 이 마리가 무단 인출하는 것을 먼저 막기 위해서 자기가 선제적으로 가서 마리가 돈을 빼기 전에 본인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시아틀은 진보영대 대표한테 보내기로 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저는 모든 것을 다 정 대표님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정 대표님이나 아니면 권 기자인 저를 못 믿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사과하지 않았고 계속 저를 사기권으로 만들기 위한 프레임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달간 18만 불을 모았고 그 돈을 빼돌리려 했다는 식으로 저희는 접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거기 그때 나왔던 게 왜 미국에 가서 모금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의도가 없는 것처럼 했는데 보통 이런 건 전후가 뭐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야 비로소 이게 오랫동안 계획된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비로소. 혹시 최 감독을 몰아세웠던 이유가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이제 6월 2일이었죠. 생방송을 통해서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의 본인의 아이패드예요. 아동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까지. 네. 그게 노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당시 가세현하고 신남성연대에서 열린고함TV를 빗대어서 조리돌림하는 방송을 했었고 화면 전환을 해서 아이패드에 나가는데 접속했던 기록이 보이는 초창기 화면에서 그래서 이게 잠깐 나갔던 건데 그걸 보수해서 보고 저런 놈들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징계나 이쪽을 수습하라고 얘기하신 지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지금 양진영 방송으로 100만 명이 넘게 봤다. 벌써 사활을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내아무위키라는 곳에 박제가 됐어요. 열린고함TV 포르노하고 치면 아예 박제가 되어 있거든요. 미국에 들어가고 3주쯤 됐을 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최영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똑똑히 생생히 기억을 해요. 하루 이틀 시끄럽고 말일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짜증나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최영민 감독에게는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뭔가 절치부심하면서 이 상황을 뒤집어야 될 화가 나서 충분히 뭔가 할 만한 이슈가 충분해 보이는데 정작 일이 터지자 나중에 생각해 보셨을 때 이 원인은 생각을 못하셨던 거죠. 미국에 있으면서 설마하니 이들이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해서 꿈도 못 꿨고요. 좋게 들어왔고 강진구와는 여러 가지 제안하면서 이직하기 전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할 때까지는 최영민에게는 동기가 있어 보입니다. 강진구도 동기가 생겼죠. 동기가 생긴 게 뭐냐면 경영신문을 그만두겠다는 본인의 생각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속 저한테 끝까지 대부분까지 가서라도 자기는 경영신문과 싸워나가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제가 그래서 더 이상 경영신문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 정리하고 심지어 제가 지분을 줄 테니까 결림공감TV로 합류를 해달라. 좀 다르게 추측하고 추정 합리적으로 해보자면 대표님이 미국으로 가고 난 사이에 왜 이삿짜리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재정을 들여다보거나 내가 지분이 그러니까 레거스 미디어라고 하는 경영신문의 기자 타이틀보다 여기서 실속이 죄 클 수 있겠다는 걸 깨닫는 시기가 될 수도 있었겠군요. 열린공감TV를 1등 공신을 키웠다고 자부하는 기자 한 사람과 당장 대표회에서 어찌됐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던 통고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인출하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그쳤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 뒤에 처참한 신상 털기와 왜곡 과거 경험들을 집어넣어서 상관없는 디테일들을 키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6월 10일 날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용담 폭격을 했고 그렇게 6월 11일 날 돌아오고 51%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실수가 예컨대 18만 부를 인출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사내 처벌을 해야 될 것이 이런 식으로 회사를 뺐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경제경영 공부하는 것만 꽤 오래 해왔고 경제학 박사관정을 했어도 기업을 경험한 게 있어도 보기 드문데 모든 법률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삼성도 뺏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최영민 감독은 내 지분을 내려놓을 생각도 없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보게 되면 정천수 대표가 잘못이 있다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강진구를 사장으로 내세워서 나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 그거죠. 그렇게 하는 거로 계속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비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현재 제가 방송하고 있는 이러한 방송들을 그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하겠죠.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내 지분도 내려놓고 최영민과 내가 동반퇴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게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만 딱 따가지고 그래서 정천수는 경영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자기 스스로 대표이사를 그만두려고 했다. 자기 스스로 지분도 내놓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소송을 걸었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증거랍시고 일부만 일부만 딱 따져서 왜곡해서 제출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벌이고 있죠. 저는 사실 이 일이 벌어졌었을 때 제가 의문을 가졌던 첫 번째는 그 첫 방송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돈을 걷었던 걸 자기네들이 지켰고 그 18만 벌을 가지고 미국 교포들의 뜻을 저희들이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강진구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할 때 제 머릿속에 아니 대표가 나가서 했던 걸 불법으로 잘못했다는데 그걸 왜 자기가 이어서 해? 그래서 다만 지금 미국 교포사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시민포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후원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새로운 대안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어쨌든 대안 언론 뭔가 시민포털 뭔가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는 여기서 중단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트는 저희 열린공감TV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애틀 교포에서 안전하게 파킹되어 있는 어떤 18만 달러 우리 미국 교포들의 소중한 후원금들은 저희 열린공감TV가 계속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바꾸기 위한 그런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는 대장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돈을 18만 불이나 수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갖고 오고는 외환관리법 위반에 골치아파질 텐데 저 사람이 경영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또 키맨 역할을 했던 게 RTV 이사장이면서 대선 폐부부터 RTV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열린공감이 또 다른 데였던 박대용은 미국에서 모금이 벌어지는 걸 알고 참여해서 본인도 얘기하고 용돈도 챙겼는데 한국에 와서는 마치 허가받지 않은 모금을 하고 다닌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박대용이 거기 가서 마치 중립적인 척 하고 있지만 박대용이가 한 3, 4시간 정도 속마음을 좀 서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속내를 조금은 알듯하기도 해요. 지금 현재 맨들레라는 언론사가 하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당시 강진구하고 박대용이가 얘기했던 주요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정PD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포탈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느냐. 열린공감TV는 그냥 하나의 언론사로 참여하면 될 뿐이다. 열린공감TV도 하나의 주최 세력이기 보다는 언론으로서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이만 강진구가 열린공감TV가 주도화를 해야 돈도 되고 그리고 자기의 선배들 언론계 선배들 그분들한테도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죠. 정신사하고 뉴스 앱 살체해가지고 시민포탈로 가는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은 발전적으로 우리가 계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여기서는 동상이몽이 벌어진 셈이네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해도 한국에서 민들레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걸 만들면 지분이 있거나 샘플 떠오르는 모델이 한겨레처럼 지분을 집어넣어서 뭔가 언론사라나 만들고 그걸 통신사 규모로 키우자. 수익 모델로서는 거의 완벽해지는 거죠. 저를 해임하려고 생각을 한 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게 되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했던 것이 그러한 저의 신상 털기였는데 뭐 하나 제대로 맞는 게 없어요. 최근에 주식 달라고 법원에 또 소송도 제기했어요. 이제 신주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일대주주가 됐다고 방송을 해서 수십만 명한테 더탐사의 일대주주가 강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 뒤로는 주식을 달라고 다시 또 여기서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린공감TV가 문제가 있고 그걸 못쓰게 정천수가 만들어서 별도 채널을 만들었다라고 그러고 그게 결국 더탐사까지 갑니다. 더탐사라는 회사를 따로 설립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지금 열린공감TV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대로 갖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지분을 늘려서 하여간 둘이 각자 대표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셨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당연히 가처분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두 가지 다 다 승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라면 어떤 거 어떤 겁니까? 의결권 금지 가처분하고 주청 금지 가처분하고 두 가지 의결권이라고 하는 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긴 했지만 그리고 지금 주식 비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일대주주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다 무효하다라고 가처분 순수소 판결을 냈고요. 가처분의 결과로 따지면 여전히 51% 지분을 맞습니다. 정편이님이 갖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더 탐사라는 회사는 없는 거죠. 부장판사를 했던 그분께서 현재 더 탐사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코스닥 양아치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 더한 짓을 하고 있다. 코스닥 양아치들은 들키지는 않게 하고 있다. 코스닥 양아치들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 주가 조작이 한 10배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부장판사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가진 이인자 거기에 회사 키우는데 실력이 있다고 조금만 부추겨주면 자기를 위해서 설쳐될 것 같은 나이 든 사람이 있고 그들은 자기를 막아 세우려는 사람들을 방송에서 겁없이 개새끼라고 욕할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개소리하고 있는 개새끼야 거기에 또 다른 조력자 아까 얘기했었던 박대용은 RTV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치지만 그 사람 말고 김두일이라고 또 하나 나옵니다. 이분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죠? 기름 역할을 했죠. 기름 역할을 기름을 들이부었다. 기름 역할을 했는데 김두일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부추겼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김두일 씨의 입버릇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자기가 나는 본인을 자꾸 1인칭으로 지목을 해서 나로 인해서 모든 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그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거 나쁜 버릇 아니고 몸에 뱀 버릇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걸 아는 이유는 김두일 씨가 났던 책에 미리 보기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저는 나는으로 모든 문장에 거의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정천수 피디는 잘 모르셨겠지만 넘버 2를 그리고 넘버 3를 그 사이에 넘버 1의 액터로 활용했던 강 기자까지 전부 다 어떤 식으로든 등을 돌리게끔 여권은 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리에 비우셨죠. 박대웅도 RTV를 열린고감TV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RTV를 곧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을 다 그만두게 했고 혼자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정도고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해서 제발 좀 열린고감TV에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고 그걸로 인해서 RTV가 구사회상했죠. 진짜 자기 말로는 3천 명에서 5천 명 가까이 정기구독자가 들어올 정도로 해서 지원도 늘리고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다시 또 RTV가 조금씩 구독자가 빠지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하나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점이 뭐였냐면 강진구가 유시동신사를 만들면 그 플랫폼을 RTV로 같이 얹혀서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반대했죠. 열린공감이 처음으로 회사 내부에서 8만 불을 빼돌리려 했다고 하게 되면 그쪽에 관련돼서 해임 사유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18만 불을 횡령했다 인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해놓고는 고수장조차 접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8만 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 것 갖고 나왔다가 그 돈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려주는 과정이 있었다. 수수료 차익이나 골채풍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요. 외환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려서 지금 미국 교민들이 소송을 하고 있죠. 18만 불이란 돈을 정천수 대표가 횡령해서 모든 게 시작됐고 우린 정의롭기 위해서 정천수를 내친다라고 했던 팀이 오히려 남은 소송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뺏어서 이 회사 우리 걸로 만들었다라고 작업은 했지만 법원이 그거 다 되돌려서 원래대로 정천수에게 돌려줘라 가 된 거네요. 그들이 저한테 현재 돈을 빼돌렸다. 내가 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가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제 통장 가압류를. 제가 역시 회사 통장이 가압류를 할 것을 본인들이 지대에 겁을 먹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20억이 있던 통장에서 19억을 뺐어요. 빼서 다른 데로 돌려놨단 말입니다. 그거 받았다는 사람이 글을 하나 쓰기도 했었죠. 네. 김두일 씨가. 결국 김두일이도 더 탐사하고 사이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1억밖에 없습니다라는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7억에서 1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그 별레 스튜디오 1층에다가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놓고 마치 대외적으로는 다스베이다 같은 오픈 스튜디오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사회에 참석하라고 통보도 보내왔죠. 일단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건 처음에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자신들이 불안한 감 때문에 정대표를 쫓아내려야 했는데 저희가 매번 열공 새로운 방송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건 진짜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셨던 거 그러니까 뭔가 온다라는 걸 보고 캡쳐를 다 해놓고 녹취를 해놨던 것 같은 그거는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났죠. 진짜 지금 웃으시면서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엉뚱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 서로 뭔가 이게 내게 될 수 있다고 허물 켜면서 정대표를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보죠. 누군가 하나가 갑자기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이 불리해지면 스스로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예컨대 말씀하셨던 대로 나도 14층에서 내지는 나도 자동차 사고를 저도 억울해 봐서 아는데요. 복구가 되는 억울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 보태드리고 싶었고 절대로 중간에 용서하지 말고 어떤 일 지금까지 왔던 거는 유두 아니게 저들이 공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모든 걸 다 잃게 생겼습니다. 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간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고 욕먹게 된다면 상상도 못할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지 저는 짐작도 안 갑니다. 때문에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된다는 절대 마음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열린공항TV 관련돼서 많은 신분들이 오해하시지만 현재 채칭창에 들어와 계시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셔서 저분들의 응원 때문에 저는 힘내고 약해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소한 설립했던 사람들이 찾고 그 다음에 회사 찾고 난 다음에 누굴 돌려줘도 못하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우리 진보의 탈을 쓰고 비상식, 몰상식적인 사람들이 몰상식하게 행동한 걸로 이익보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대형 유튜버들 그 다음에 열린공항TV 경영권 강탈사건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로지 진영원만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시는 셀럽분들 거기에 추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그 진실에 눈 감을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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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